정말 저 궁금한 거 딱 하나 있어요 궁금한 게 많아요 아니 한 번 얘기했어요 지금 숙식 제공 필수입니다 감사! 그러면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스케줄이 있는데 이거 쓰면 이제 삽라임 쪽에 얘기해서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삽라임한테 얘기해 그냥 여러분들 그런 걱정하실까봐 미래 회사 측이랑 다 얘기를 해가지고 허락을 받았어요 아니 확실한 거예요 맞죠? 동그라미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동그라미 나왔어요 아니면 그냥 자고 있다가 혹시 이거 돈으로 주시면 안 되나요? 아하 아 그러면 우리 형식이 헌 넘네 제이비 에이 이렇게 몰아가니까 망하는 거야 드립이 미안해 미안해 아 너 때문에 왔는데 이렇게 우리 멤버들끼리 너무나 제 생각에는 저희 팬들도 다들 원할 거 같은데 슈퍼 섹스 애교라고 보고 싶어하지 않을까 이거 지금 2년째 3년째 한 거인데 근데 형 20년 30년 후에도 할 거 같아 다 같이 온다면 꼭 한 번씩 해야 되는 보고싶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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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 섹스 애교를 플리즈 역시 역시 우리가 꼭 이런 거 시켜서 반응을 안 해줘 일부러 반응을 절대 안 해줘 사실 팬분들도 흡족하시고 마음에 들었지만 우리는 가장 많이 웃는 거 같아요 저요? 요즘에 행복해요 너무 고생 많았다 너무 고생 많았다 특급 칭찬이야 특급 칭찬이야 영재야 특급 칭찬이야 특급 칭찬이야